이 정도의 검사님을 찾았다는데,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지? 왜 이 정도 얘기하시죠?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. 실종된 검사님 때문에 그러고. 제가 여기 올 거 알고 계시죠? 아니요? 갑자기 찾아와서는 죽은 남편분 얘기하는 저한테 성년에 천만인 말씀하세요. 무슨 일이냐. 이제 가서 그걸 왜 먹냐. 미리 안하고요. 제가요? 네. 제가 먼저 누군가 여기 왔습니다. 제가 올 거라고 하면서 남편분 얘기했겠죠. 의정도 취감 때문이라는 말도 그때 이미 들으셨죠? 아니요. 저는 이만. 저를 위로 홈피사한테 보내시면 될까요? 네. 주의하네요. 그럼 다시 가세요. 네. 주의하로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그 비서를 만나드리면 질문이 더 많아질 거라 하셨는데요. 안 믿으셨던 거죠? 사모님께서. 여기 찾아왔던 사람. 네. 저도 그 사람 안 믿습니다. 아니. 오늘 말씀 드리면 되나요? 흠!